오늘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3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물산이 탈석탄 선언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투자 같은 거 안 한다? 이런 쪽으로는 회사 안 가겠다? 국내에서는 KB금융에서 우리는 석탄 관련된 투자 안 합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KB금융이? KB금융이.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취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은행 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은행 지점 창구 이것만 생각하지 않는데 은행이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요. 우리가 보는 창구 그 안쪽에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맡긴 예금이라든지 적금 이런 걸 가지고 투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국내 부동산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만 해외 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석탄 발전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ESG. ESG. 뭐죠? 에코 들어가야 되겠죠. 또? 스테블러리로 갈까요? 제발 하나는 맞춰줘. 지금 세계 중에 하나 또는 맞추고 있어. 그린 그린. 퍼펙트하네요. 다 틀렸어요? E가 이제 인바이먼트거든. 환경. 뜻은 대충 맞네요. 그리고요. 에코? 그러네. S가 이제 소셜이에요. 소셜. 소셜? 네. 사회. G가 버넌스. 그렇습니까? 정프로. 아 좀. 3% 진행자 아닙니까? ESG 바뀌었네. 옛날에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 ESG의 제일 첫 번째 화드가 환경 아니에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그게 투자로도 이어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삼성물산에서 어제 이사회를 열어서 전사적인 탈석탄 사업 방침을 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상중이잖아요. 그런데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성그룹의 가버넌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죠. 그런데 삼성물산 안에 이런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이슈가 됐냐면 삼성물산이 베트남의 붕항투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주를 했는데 붕항투. 이게 엄청나게 반대 여론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인 큰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아리백이라는 얘기하잖아요. 아리백. 리뉴어블 에너지 백. 그러니까 그런 아리백 정도를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인데 일단 이것까지는 하겠다라는 의사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앞으로는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발표한 내용을 읽어드리면 회사의 친환경 경영 방침에 부합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거버넌스위원회가 이제 거버넌스 얘기 나오죠. 탈석탄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토론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거버넌스위어라는 게 이사회 산화기구로 사회이사들이 참여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ESG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막 돈을 벌려고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거버넌스를 한다든지 그리고 반사회적인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재의 캐시플로우가 좋아져서 재무제표는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으나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주주가치의 상승과 배치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선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이미 우리 그런 거 투자 안 하거든요.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블랙록 우리는 그쪽으로는 안 가겠다. 금융회사들, JP모간을 비롯한 미국의 유력한 은행들도 이런 데 투자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류의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안 들어가면 코스트가 높아지는 거고 코스트가 높아지면 경제성을 잃고 경제성이 잃어버리면 또 그 산업 자체가. 그래서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류의 회사인 삼성물산에서 이렇게 선언했다는 건 국내 여타의 비금융권 회사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여기다가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이나 이런 걸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선언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대기업들,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는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미 RE100을 선언해버렸거든요. 그게 뭐냐.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LED 이런 것들도 다 유니어블 에너지를 써다오. 탄소 배출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삼성전자의 전 생산 부문 혹은 투자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탈석탄의 정책이 구현될 가능성이 많고 이게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화두가 오늘 던져졌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론 베트남의 말씀들이 화력발전에 대한 비난 여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건희 회장의 상중에 나온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그룹의 방향성에도 이게 상징적인 조치 아닐까. 이런 상상력이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신재성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만약에 석탄발전을 안 하면 뭔가 삼성물산을 미래에 먹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그런데 예를 들어 해외 풍력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을 하겠다라는 후속 발표 같은 것도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트렌드를 끌어가나 이런 느낌도 살짝 받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진국 대기업들이 우리는 그런 쪽에 납품만 받겠다. 혹은 그런 쪽으로 투자만 하겠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고 납품을 해야 되니까 전 세계가 딱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또 만들고. 실제로 기업들만 그런 게 아니라 EU 같은 건 탄소 국경세 같은 걸 만든다고 하니까요. 예를 들면 탄소를 발생시킨 어떤 제품을 EU 국경 안에 들어갈 때 관세를 더 추가로 운다. 그건 뭐 치명적이죠. 첫 번째 뉴스 삼성물산이 탈석탄을 선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이 뉴스에 많은 분들이 또 도대체 뭔가 생각을 하셨을 텐데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분할 계획에 반대를 하기로 했어요. 주총이 30일 날 열리니까 내일 모레 아닙니까? 2대 주주죠. 현재 그렇죠. 1대 주주는 주 LG 그러니까 LG그룹의 지주회사격인 LG와 특수관계인들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의결권 행사 방심을 심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뚜껑 열어봐야 되겠네. 거의 뭐 30% 이상 갖고 있는. 왜냐하면 특수관계인이 34.17%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10.2%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등등 해서 이제 54%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아까 제가 ESG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G라는 게 가버넌스라고 그러잖아요. 가버넌스. ESG의 G. 기업의 지배구조, 소유구조 이런 건데 이게 지배구조를 바꾸거나 지배구조 때문에 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분사라는 게 물작분할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LG화학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사업을 잘 하나 못 하나 봐야 되겠죠. 그러나 사전적으로 LG그룹에서 잘못한 게 하나 명백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34% 갖고 있는데 이건 반대한들 되겠어? 그렇게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소통을 안 하냐.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주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주주들의 어떤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모디파이해서 공통의 이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예를 들면 쑥 얘기 좀 나오다가 왔다던데 기사 몇 번 나오다가 훅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론이 빗발치니까 주주가 취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스타일인 거죠? 완전히 옛날 스타일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넌스를 할 때에 주주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공개된 회사, IPO가 된 회사는 우리가 경영진, 특별히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최대 주주거나 아니면 주요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것과 그 회사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경영학적으로 보면 이건 스테이크홀더스 그러니까 이해상관 관계자들의 같이 경영을 하는 회사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 이해상관 관계자는 뭐냐면 최대 주주를 포함한 주주 그렇죠? 주주 그다음에 종업원 그다음에 경영자 그다음에 거래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 그리고 사회 국가사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이 스테이크홀더스들의 공유된 어떤 가치를 같이 움직여줘야 서스테인업을 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걸 좀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민연금에서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이대주주로서 이걸 반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분할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한다. 아니 뭐 대규모 투자 있어야 되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주들에게는 그 주주 가치의 훼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소통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주주로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악재가 돼서 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한다고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사업하려고 하는 게 제동이 걸렸어. 이래서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얘네가 떨어졌던 그 원인 자체가 약간 지연 혹은 불투명하게 되면 떨어졌던 요인이 좀 제거된다고 치고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제 뭐 우리 장이 크게 빠지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중간에는 좀 오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LG화학주가는 어제 물론 이제 국민연금 발표 전입니다마는 2.17% 하락을 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가를 너무 이제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과연 뭐 30일 날 있는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소액주들은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그런데 회사가 그런 어떤 결정이라든지 여론을 잘 반발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했네 소통 안 한 거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전향적인 뭔가 소통을 하면서 이제 다시 조금 더 그렇죠. 주주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신장시킬 건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데 이건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 김택진 씨가 정치계로 러브콜을 좀 받았던 거죠? 이게 이제 요즘 판교가 말이죠. 굉장히 바쁘다 그래요. 판교 쪽이 판교에 이제 이제 어제 이제 국민의당의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판교를 가서 누구를 만났냐. NC소프트. 왜냐하면 NC소프트 하면 여러분 아시오 뭐 BBIG의 게임. 게임의 대표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큰 게임 회사인데 김택진 대표를 만나서 형식적으로는 뭐 게임 산업이라든지 AI니 데이터니 4차 산업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김종인 대표가 뭔가 사람을 영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을 비롯한 보궐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인사를 외부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야 당 밖에도 지금 꿈틀꿈틀한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당 안팎에서 누구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김택진 대표가 사실은 대중성이 좀 있어요. 별명이 택진형이거든. 워낙 이제 뭐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설득하러 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저는 정치는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을 비롯한 보궐선거 끝나면 또 내년으로 가면서 이제 대선 뭐 이런 전국이 되면서 이제 기업인들 또 경제인들의 어떤 정치 참여 같은 것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인은 꼭 경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뭐 자기가 뜻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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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표시물 잡기 위한 조금 스타성 기업인들의 영입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정치 뜻이 있으면 뭐라도. 그러면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냥 최대 주주로서. 경영에서는 물러나고 정치에 투신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판교가 그래서 어제 좀 바빴다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어제 판교가 굉장히 바빴다고 그러는데 어제 증권회사 사장들이 그냥 다 판교로 갔다고 그래요. 증권회사요? 네. 왜요? 그 옆에 보면 엔시소프트 옆에 크래프톤이라는 또 게임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IPO를 하는데 지금 현재 추정되는 기업가 30조 원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대원인데. 30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2019년대 크래프톤이라는 해서 게임 잘 모르시잖아 참. 저는 게임은 인생의 게임이라.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그 이름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해보진 않았죠. 막 총 쏘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만든 회사잖아요. 2019년도에 매출이 1조 875억 원이고 1조를 매출했는데 영업이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3,500억. 한 3조.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만 8,800억 원 이상하고 상반기에만 올해 상반기만 놀라지 마십시오. 5,100억 원의 영업이었어요. 8,800억이 매출이 없나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워낙 인기니까 퍼블리싱하는 조건이 좋아졌겠지. 월급 안 좋은 건 아니겠죠? 아휴, 갑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래에셋의 최연만 부속 부회장, 삼성증권 장석훈 사장,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뭘 했어요? PT하러 가요, PT. 나 좀 주관사 좀 주세요. 우리 증권사요? 저 좀 주세요, 저 좀. 그거 하면 일단 주목구만. 수수료? 수수료 엄청 맞죠. 대충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한 200억 받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 이런 대형 증권사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증권사 수장들이거든요. 사실 이게 조그만 IPO를 하면 대부분 본부장들 보내요. 잘하고 와라. 많이 갔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이게 CEO들이 갔다는 건 사활을 걸은 거야. 왜냐하면 수수료도 받지만 뭐가 있어요? 이거 하면 또 공모주 청약 엄청 하죠. 거기서 또 이자 수익이 나오고 또 계좌가 증권회사에 계좌 하나 새로 신설하려고 마케팅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형의 저건데 예년에도 보면 예를 들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관사 PT할 때도 우리나라 빅3라고 하는 게 미래세 때 후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보거든요. IPO 업계에서. 이게 실제로 미래세 같은 경우도 그때 빅히트, 순리스트가 그래요. 인바이트를 받아야 되거든. 인바이트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현주 회장이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왜 우리는 안 불러주냐. 우리도 불러줘. 그래서 거기 순리스트에 들어가서 피태하고 그랬다. 이번에 크래프튼이라는 회사가 아마 올해 내로 하는 가장 큰 공모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드릴 거는 공모가 좀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아직은 얼마 전혀 안 나왔죠. 아직은 안 나왔어요. 어쨌든 누가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최대 대여 잡기에. 그래서 어제는 정치인도 판교를 가고 증권사 사장님들도 판교에 그냥 가서 굉장히 북적북적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안에 이거 상당해요? 그렇죠.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 내년은 여기는 30조예요? 30조? 알겠습니다. 과연 여기 어느 회사가 주관사가 되는지 제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겠네요. 그러면 뉴스 3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미국 시장 어떻게 끝났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우리 이항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2부에서 그로 인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계속 의미하고 싶은데요. 계속되면 vin 1 3 2 ㅇ 5 2 3 2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